하이라이트 I know the number baby I can't believ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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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함인 것 같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에서 제일 잘나가는 연어밭 유진 연서 출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뮤비 리액션을 할 건데요. 오늘의 아티스트는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의 아스트로. 에스터 미드나잇입니다. 맞습니다. 스타트. 처음 얼굴 나오는 거 너무 가치기. 집중이 안 되고. 이거 부르주아 느낌? 엄마는 오빠잖아요. 근데 약간 이 옷이 뭐라 해야 되지? 잘못 입으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약간 조화롭고 잘 어울리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세트가 근데 진짜 예쁜 거 같아. 네. 이게 뭔데? 빛나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 베레모가 너무. 어? 나도 다음에 베레모 쓸까요? 이거 할머니도 같이. 문빈이 입으니까 그나마 멋있다. 약간 복구도 노리네. 아 가로가고 싶다. 이게 약간 이게 포인트 암호. 이게 포인트 암호인 거 같네. 하늘 나는 천사들 같아. 어. 이 시술을. 우리도 약간 이런 꽃 과자하게 있는 곳에서 믿고 싶다. 믿고 싶다. 사이즈. 이것도 약간 포인트 암호인 거 같네. 약간 이런 천 안무. 되게. 안무 자체가 약간 안 두답하고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빡세. 전체적으로 빡세기보다는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 그쵸.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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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가시나요? 저. 저는. 아. 아 저요? 베레모 쓰고 커버하신다면서요. 남자 곡인데 저보다는.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베레모 쓰고 커버하신다면서. 어 맞아. 베레모 좋아하시잖아요. 혹시.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하실 생각이. 그래서 생각해볼게요. 좀 즐기는 이런 안무들이 많고. 그리고 이 포인트. 어. 어. 죄송합니다. 노렸다. 노렸다. 아니 진짜 노린. 이번엔 좀 니가 뒤에 있길래. 아니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요. 이렇게. 이것도. 이것도 되게 귀여웠고. 저는 이거. 트는 거. 던돈아. 던돈 댄스 아니야? 아. 딴 던돈. 이거 트는 거 완전. 좋았어요. 아. 새침하시네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차은우 님이 나오셨잖아요. 옷이 초록초록하고. 무늬가 엄청 많았잖아요. 에버랜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버랜드 그. 알바 분들. 그건 너무 TMI가 아닌가. 어. 시스로가 좋아요. 저는 차은우가 좋아요. 아. 저는 곳곳에 숨겨진 약간. 뭐 미드나잇이랑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아까도 말했듯이 배터리 라던가. 좀 숨은 거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번 엠데이가 너무 갑자기 뿅 하고 귀여워졌어. 블러셔가 아까 너무 귀여웠어요. 메이크업을. 보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에 좀. 헤어스타일이 완전. 다 많이 였어요. 맞아. 좀 시원해졌어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스트로의 미드나잇. 뮤비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